이석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조사위원님들 이 특조위는 저희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든 기구입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 특조위가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올바른 조사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끈이죠 우리 여기서 이 조사 결과를 성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의 규모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저희들이 믿는 것은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끝까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수의prüche